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로빈우드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맞춰라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포비겐지가 머리 위에 스프레이가 있죠 이거를 포비겐지 저쪽 뒤에서 벤지를 죽이지 않고 사과를 맞추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첫발은 알트젤트를 누르지 않고 쏘고요 두번째 발도 알트젤트를 누르지 않고 쏩니다 마지막 발만 알트젤트를 누른 뒤에 쏘아서 스프레이에 가장 맞게 맞추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번째로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알트젤트를 누르지 않고 에임 확보가 제일 0점 사격이 제일 중요해 어 일단은 이거 위쪽을 쏴야 돼 자 갑니다 아 포비님 미안해요 왜 그랬어 자 저 첫발 빛나갔고요 두번째 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포비님 왜요 야 광장 나오면 피하세요 미안해요 오케이 좀 더 위쪽으로 해서 여기 여기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발사합니다 아 밍녀님 비켜 하나 둘 셋 발사 오 스프레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 포비님 지금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연수 두발 끝났고요 마지막 발은 실전발은 땅 한번 본 다음에 알트젤트를 누르고 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발 쏘도록 하겠습니다 포비님 네 긴장되죠 갑니다 예 포비야 내가 살려줄게 스프레 맞춰줄게 비켜 비켜 이 겐지들아 뭐야 너네 뭐해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아까 보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쏘셔야 돼요 오케이 하나 아 아 하나 아 이래서 양구성수들이 쫄리고 막 그러는 거구나 아 무섭고 자 하나 어이 긴장돼 쫄려 하나 둘 셋 발사 아 아 아 아 어디로 간 거야 아 뭐야 어디와 스윙님 사라졌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윤님께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윤님 두 발 연습 쏘세요 자 과연 두윤님은 맞출 수 있을 것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바람이 어디로 벌죠 두윤님 제가 북서쪽으로 당겨주고 있어요 북서쪽으로 오케이 네 자 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 쉬 당겼습니다 와 ㅋㅋㅋㅋ 아 아 아 맞아 죽었어요 ㅋㅋㅋㅋ 자 두윤님 첫 발 빗나가셨고요 두 번째 연습발 바로 주어집니다 자 감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두윤님 안 자서 써도 되는 거죠 형님 상관없습니다 겐지는 가만히 있으셔야 되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 겐지는 네 윙둥님 그거 만약에 안죽으면 바로 스프레이 쪽 바라봐주세요 두윤님 확실히 당겼습니다 쏘나요 쏘아 맞아 죽었어요 두윤님 마지막 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제트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이제 땅바닥 볼게요 네 땅바닥 보고 자 과연 두윤님 마지막 발 스프레이에 파울 수 있을 것인지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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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당겼습니다 과연 조용히 해주세요 형님 형님 네 형님 원래 화이팅 올 땐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아 나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줄게요 조용히 할게요 오케이 빨리 쏘세요 빨리 빨리 쏘세요 빨리 쏘세요 아 아 쐈습니다 자 아 조금이 벽돌 두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쪽에 맞았네요 아 아 까비 그래도 저보단 잘 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밍둥님께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밍둥님 활시 바로 당겨주세요 자 두번째 발까지는 연습게임이고 아 아 역시 바로 코비님 4막 역시 처음엔 누구나 다 죽이네요 자 그러면 두번째 발 바로 이어서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밍둥님 자 이번에는 굉장히 위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에이미 자 밍둥님 벗어주세요 제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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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조준하시고 발사 아 신호등에 막혔어요 아 그래도 유일하게 연습경기에서 유일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비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니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비니 준비되셨죠 첫번째 두번째 발은 연습이에요 자 알틀틀 안 누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쓰고 자 갑니다 민호님 나와주세요 네 자 써주세요 과연 포비님 아 너무 아래쪽에 쐈어요 그래도 안죽었어요 다행이네 어 형제를 안죽였습니다 자 발사해주세요 과연 아 똑같은데 또 쐈어요 자 두발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포비님 너무 침착하지 못해요 자 이제 알틀틀 누르신 다음에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 과연 야 으아아아아아 포비님 탈락 오이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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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밍둥님의 우승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쏘시는데요? 한두만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영끊어! 뭐 한두만 해 영끊어 그리고 다음 뉴스내보다 재밌고 알차고 기바락 겉에 진짜 처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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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